저는 여기 안에 들어가면 되게 되겠다. 김준호 씨, 저거. 저거 어디서 꼬셨대요? 제가 선물로 드린 거예요. 저는 이제 앤디 씨 따라한 거였어요. 롱, 롱, 셧 롱. 저 침대가 짧아서 기우의 밑에서. 여기 뭐야, 이거. 기프트가 있는데? 기프트? 선물이다. 선물 준비했어. 땡큐, 기프트. 뭐지? 어? 칫솔? 브러쉬. 땡큐. 무민. 어메니티. 센스 있다. 음식 로션. 풀 로션? 네. 그 스프레이를 사용하지 않아. 이건 진짜 음식 로션입니다. 풀 로션? 기억나세요? 왜? 뭐죠? 뭐죠? 왜? 풋. 아, 맞아. 뭐야. 아, 풋 오일. 풋 오일 이렇게 해가지고. 아니, 이렇게 주는데 푸시라고 하면 그냥. 음식, 푸드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. 내 발 보면서 푸시라고 하는데 그러면. 발에서 맛있는 냄새가 나. 아, 형. 저 방금 방송에서 봤어요. 푸드 오일 발에 뿌린 거. 푸드 오일, 푸드 오일. 아, 너무 웃기다. 아, 너 만든 boxer. 아, 이게 진짜 부도운 거에요. 오케이. 아, 네. 이렇게 empezar 된 호텔. 호텔. 아, 호텔. 파이브 스타 하트. 네. 아, ну, 사실은. 그런데 여러분, 喜欢? 아, 예. 어우